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좋아져도 내 느낌 of playing with me 갖고 싶어 내 안에 더 선명하게 조금씩 다가와 난 안 한 어 강좌 읏 언니한테 알려줘봐 언니가 알려줘줘 언니가 이거 해봐 이걸로 해봐 우리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우린 좀 이상해 와우 와우 진짜 잘하지? 뭐야 너는 이미 죽어 흰 화사 흰 화사는 지금 매력이 뚜렷해서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기는 그리고 저희가 맞춰봐도 돼요? 너무 쉽게 맞출 것 같아요 머리카락 빼고 얼굴만 노헤어 상태로 노헤어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 화사향이랑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그 사이에 제가 다음 분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문별입니다 이번에는 문별입니다 문별 6.5시간 후 웃을 때 계속 이렇게 웃네요 손이 굉장히 제조가 많네요 손이 굉장히 제조가 많네요 막 이런게 막 이런게 wait a minute 문별 아 고마워 어머 앤 아 아 아 아 아 ㄴㅆ 어떻게 다루지 ? 아 무서워 역상적 진심똑같은 무서워 역상적 진심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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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식이 있겠습니다 뭐야? 내 성격 내 선물, 내 선물 내가 직접 만들 거야. 영접 모래티링, 별거망자. 이렇게 일정이고요. 이렇게? 좀 작으면 안 작아요. 맞아요? 안 작아 안 작아. 딱 맞아. 여유 입어서 지금. 진짜 많은 일부러 달리고. 멋있죠? 이렇게. 진짜 내가 믿는다. 약간 돌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고, 돌려도 되고. 이렇게 돌리는 편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너무 예쁜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빛나는 불빛처럼 미션을 한번 더 본 적이 없어요 실수했습니다 어머니 아 제가 또 실수했네요 어머니 네 어머니 지난 번에 얘기를 하다가 우리 휘인이가 예 어머님 전화를 받고 이제 아버님인 줄 알고 오해가지고 어 나쁜 놈은 지지배 그 뒤로 휘인 형이 제일 좋다면서요 어머니 저는 멤버 중에 희인이가 제일 좋은데요. 희인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일단 성격 좋고. 이쁘잖아요. 이쁘고. 그렇지. 털털하잖아요. 솔라가 좋은 이유는? 솔라는... 글쎄. 생각 많으라는데. 글쎄. 생각 많으라는데. 왜? 화산어, 화산. 미션 단심이. 글쎄, 거기까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정말. 어머니. 너무 웃겨. 그냥, 그냥. 이건 먼 미래의 얘기인데. 네. 확실히 우리 문별 양이. 네. 어떤 남자친구로 좀 살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일단은 우리 별이를 생각해주는 남자가 제일 좋겠죠? 많이 좋아해주고. 외모로 따지면 지구상에 정용돈, 대표꾼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어머니. 아, 나 정용돈씨 팬이야. 아. 어머니. 난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다오. 어머니, 정용돈이 좋은 생각하지? 정용돈이는 보면 볼수록 귀엽고, 믿음직스럽고, 재밌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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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지금 한 연예인을 너무 거만하게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만하세요. 정용돈씨는. 어머니. 어머니.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마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아아. 이번에 새해 흥반 나오니까 노력한 만큼 결과도 좋아져야 되겠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고. 파이팅. 파이팅. 어머니.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3월 말에 드라마가 시작이 되겠고. 어머니. 그 얘기는 왜? 어머니. 그 얘기는 왜? 아니요, 생각도 달라지시네. 어머니. 쉬링이 좀 그 대행이라고. 예예예. 어머님, 문제를 바꿔드릴게요. 네. 엄마. 어. 이따 전화할게. 어이. 건강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어이. 쉰 화이팅. 아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1편 다시.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이 밀타를 굉장히 정말 매력만점이십니다.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 어머니 때문에요? 아우, 예예. 정말 아니에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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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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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본인은 몰라 오늘 용서 언니가 손놀이에요 아 잠깐 파이팅 좀 너는 소소하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짜자자자 짜자자 네 무서워 무서워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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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기대해줘 다가와 다가와 왠지 이거게 더 좋은 날